나머지 해탈이 그겠는가? 역시 국가우경자는 틀려요 그렇지, 박수 상기만 별거 있더냐 요약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리 나와봐요 슬일한 잔에 침을 털고 나 털없음과 한 번 부서자 세상아 너무 걸리지 마라 다시 마늘처럼 걸고 올라가 하는 일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미련 따윈 없는 거야 우리도 없는 거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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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삼삼이 뭐 하하 그런거지 얼굴이 대박이라니 나이 진짜 잘 올라가네 아니 진짜 어떻게 밑으로 가네 낱두가 했네 나도 닳은 거 아까 대해 얘기했지 낱두랑 세 개 돌리면 안 됐네 좋다 돈이 좋아 돈이 좋아 역자가 좋아 술이 좋아 식구가 좋아 좋다! 시타는 사람 시타는 사람 너도 한 번 해보고 난 가사 까먹을 뻔했잖아 시계풍아 시계 바늘처럼 들고 놀다가 가는 길을 둘러 이런 사람아 미련답이 없는 거야 위에 또 없는 거야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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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삼살이 다 그런 거지 세상살이 다 그런 거지 아하하 마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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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! 재판 너무 너가